고성 상조감 국립공원에 와 있습니다. 맞은편이 상조감이고, 저 위쪽이 고성 공룡박물관입니다. 위쪽 안쪽은 비교적 잔잔하고, 해안선도 직벽으로 되어있어서 패들보드를 타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, 슬로프도 아주 넓지막하게 되어있네요. 산책길을 한번 편위치 입앞 병풍바위 상족보래해변 옥룡발자국 과삭지 상조감 몽돌해변 옥룡발자국 아, 여기가 상조감구나 상조감 옥룡발자국 옥룡발자국 상조감 옥룡발자국 날씨가 괜찮아서 상조감 상조감 투어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상조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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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도 맑고 상조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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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